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2일 12일 날 금요일 파주월 재검표장에 참석했던 황교안 전 당대표는 아주 늦은 시간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 증거물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1년 6개월 넘게 이 문제를 꾸준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는 마치 참관인들은 망국박람회장에 참석한 기분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시됐던 1차부터 4차 재검표를 총망라 하더라도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런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출연한 그런 파주월 재검표였습니다. 기존의 부정선거 유행은 물론이고 그동안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었던 색다른 부정선거 유행들이 이번 파주월 재검표장에서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지와 우편투표지라고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지 가운데서 최소 10% 이상이 기표도장을 찍은 기표인이 이상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기표도장을 찍었다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기표인 이상한 투표지가 다량으로 출연됐습니다. 이것은 추측하건드는 한 장소에서 급하게 몇몇 사람이 도장을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의심됩니다. 두번째입니다. 1차 재검표에서부터 4차 재검표까지 출연했던 이상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위도 투표지의 패턴, 즉 유행들이 대부분 파주월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단 한 장만 나오더라도 선거 무효사유에 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절비했습니다. 세번째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민통선 안에 위치한 진동면의 경우에 유령표 문제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에 비해서 투표수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가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주월의 진동면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해당하는 관내 사전투표지가 모두 다 법원에 의해서 다시 정거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령표, 즉 위조투표지 제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번째는 두 장 혹은 세 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일명 좌석투표지가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음을 말해주는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인쇄 이후에 사전투표용지를 재단하는 과정에서 좌석투표지가 서로 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선거의 맹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많이 나온 이유는 투표지 분류기를 넣는 작업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검표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순관위 직원들은 투표지 분류기에 정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방해물이 됐습니다. 검정보조라는 그런 명찰을 달고 투표지를 탁탁 치면서 정거인멸한 행위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는 좌우여백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가 100장짜리 묶음의 투표지 가운데서도 15장이나 나왔습니다. 연속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목격한 것만 하더라도 100장짜리 두 묶음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15장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지를 인시한 다음에 재단하는 과정에서 좌우여백이 틀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유력한 부정선거에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섯번째는 배춘잎 투표지가 두 장 출연했습니다. 한 장은 인천연수홀에서 발견된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다만 하단에 여백이 많았던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다른 한 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간담을 선을 하게 만든 그러니까 중간에 친박싱당이란 비례대표 투표지가 10개 찍힌 배춘잎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1000% 부정선거가 행해졌음을 부정투표지가 투입됐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투표지가 절대로 인쇄되지 않아야 되는데 인쇄되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일곱번째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럭비공 모양도 아니고 타원형도 아닌 아주 찌그러진 모습의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절대로 투표소에 존재할 수 없었던 투표지가 확보된 셈입니다. 여덟번째는 금천 3동 6투표소에서 11매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표록이나 투표록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천 2동 2투표소의 투표록에는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명기되어 있지만 재금표에서는 멀쩡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유효표로 처리하는 그런 대법관들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홉번째는 파주월의 재금표인데 파주갑의 투표지가 불현듯 등장했습니다. 두 지역은 같은 파주지만 지역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선거가 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파주갑 출신의 투표지가 파주월에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번째는 붉은색 하살표가 사전투표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참 예외적인 이번 파주월에서만 드러난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열한번째는 청면에 검정성이 쭉 꺼진 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다량 발견됐습니다. 백장 묶음 가운데 열자장은 검정색 청면선이 있고 그 다음은 한참 없다가 또 있는 그런 이것은 인생의 맹백한 정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황교안 당대표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내용을 열한가지로 정리해서 전달한 내용을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파주월 재건표는 1차, 2차, 3차, 4차, 인천연수월에 이어서 경남양산을, 솔령등포을, 오산시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파주월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은 전국에서 다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